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올 들어 금요일을 책임지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금요일 밤 10시를 책임지는 사랑의 콜센터 39회 방송에 대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39회 방송은 이렇습니다 여왕벌식스를 모시고 역대급 무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왕벌식스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진미령이 나옵니다 문희옥이 나오고요 이은하가 나오네요 오래간만입니다 이은하가 나오고 김혜연이 나오고요 여기 보이시죠? 윙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수연이 나와서 탑6와 함께 노래 대결과 예능을 펼치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습니다 이들이 대결을 펼치는데 오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합니다 장민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왕벌식스 중에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멤버 여왕벌식스의 그 멤버가 과연 누구일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여왕벌식스가 가장 좋아하는 탑6 중에 한 트롬맨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벌식스가 가장 환호한 탑6의 트롬맨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여왕벌이 노래 경력, 가수 경력이 도합 182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만큼 구력이 있는 가수들이 탑6와 함께 노래방, 노래대결을 펼치면서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탑6는 여왕벌식스를 만나서 지금까지 꼭꼭 숨겨놓았던 비장의 곡으로 역대급 노래대결을 펼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팀의 환상적인 무대와 더불어 안방극장에서 탑6의 노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설 특집 언택트 콘서트도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또 이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탑6들의 합동 무대가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웅, 영탁, 장민호 그리고 장민호, 정동원 뭐 이렇게 합동 무대가 있는데 이 여왕벌식스와 대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미스터트롯 경연 이후 최초로 진선미, 이명웅, 영탁, 이찬원의 합동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왕벌식스가 너무 노래실력이 탄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진선미의 합동 무대가 준비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여왕벌식스들이 우리는 졌다 그냥 앉아서 졌다 이렇게 백기를 드는 모습도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준비가 돼 있나요 자 이 문희욱은 정통 트로트의 가수 아닙니까 아주 정통으로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인데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부르자 모두 이 탑식스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소절로 끝났다 정말 멋지시다 신의 노래다 이렇게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이은하가 아 이은하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이은하가 의외의 선곡으로 스튜디오를 발탁 뒤집어놨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의외의 선곡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또 장민호는 이벤트를 했네요 여왕벌식스가 등장하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 듯 갑자기 코피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죠 가짜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미의 합동 무대가 최초로 미스터트롯 경연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동안의 뽕숭아학당이나 어디에서도 없었던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다른 조합은 있었지만은 진선미의 조합은 처음이다 왜냐 여왕벌식스가 너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인 진선미의 합동 무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설 특집 언택트 콘서트도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의 콜센터가 올 들어 1월 1일부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방송 시간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방송 일자를 바꾸면은 시청률이 낮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이시죠 1월 1일 방송이 15%를 찍었어요 전주보다 높아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자 37회분이 14.2 그리고 전주가 13.4%로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탑6와 여왕벌6의 이 노래 대결을 펼치는 사랑의 콜센터 39회분은 어느정도 시청률을 찍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청률을 높이려면은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 트롯맨들 팬들이 이 사랑의 콜센터 금요일 오늘입니다 밤 10시를 10시에 TV 앞에 모이셔서 TV 조선을 키시면 시청률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 인기에 키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스터 트롯 팬 트롯맨들의 팬들이다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입니다 여왕벌 도합 가수경녀 182년이라고 합니다 진미령도 나오고요 이은하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아주 멋진 무대를 펼칠 것 같다는 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의회의 선곡도 과연 어떤 선곡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합동 무대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장민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왕벌식스의 멤버는 과연 누가 될까요 하는 부분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 사랑의 콜센터 39회분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